몰라 괜찮아. 수시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덧입혀놓은 상을 내려놔야 돼. 나는 이런 존재니까 그것만 해도 돼. 난 이런 존재니까 비굴해야 돼. 몰라 하고 계셔보세요. 안에서 본연의 당당함이 나옵니다. 본연의 자존감이 나와요. 여러분이 막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주의 신성이지 하는 자존감이 내면에 항상 여러분 충만해 있어요. 밖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 무지와 아집이 맡고 있습니다. 지금 너는 아니야. 넌 비굴해야 돼. 아니야. 넌 이 사회의 낙오자야. 넌 루저야. 어디 가서. 너 아싸야. 절대 인싸 아니야. 계속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킵니다. 그래서 내면의 당당함이 못 나오게 막아요. 몰라 괜찮아만 해도 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하는 이상한 짓들을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의 본래 나가 힘을 타요. 힘을 얻어요. 그래서 여러분 몰라만 하셔도 여러분은 무조건 더 긍정적이 되고 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. 왜? 탐진치로 여러분을 여러분이 아작을 내놨거든요. 살 힘이 없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죽여놨거든요. 넌 아마 안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안 되는 이유 천만 가지 들고 와서 자기를 이렇게 아작을 내면 누가 삽니까? 넌 안 될 거야. 뭐도 없잖아. 뭐도 안 되잖아. 뭐도 안 되잖아. 들어보면 또 다 말이 맞아요. 그러면 진짜 그러네. 난 아싸로 살아야지. 찌그러져서 살아야지. 어디 가서도 좀 찌그러져 있어야지. 어디 가도 좀 중심보다는 변두리에서 겉돌아야지.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계속 규정하면서 갑니다. 그게 카르마 법칙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만 하면 이제 계속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. 그런데 이걸 생각을 갑자기 고쳐먹으라면 안 돼요. 인지교정이 잘 안 됩니다. 갑자기 그런 식으로 늘 상황을 판단하다 갑자기 다른 식으로 사고한다는 게 전혀 습관화도 안 돼 있고 카르마도 형성이 안 돼 있어요. 그런 분한테 드리는 묘방입니다. 반대로 하려고 할 때 힘이 안 나면 그냥 몰라라고 해봐라. 내가 아싼지 모르겠고 루저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불쌍한 놈인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냐고 있으면요. 안에서 막 버별이 올라와요. 참나가. 긍정의 힘을 줘요. 뿌듯해지고 당당해집니다. 목에 힘 들어가실걸요. 여러분 저기 인도 성자들이 막 이렇게 위축돼 있던가요? 다 혼자 막 뼘간 얼굴로 앉아있지.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데요? 그냥 뭐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 하나. 그런데 뿅 가 있어요. 재수 없을 정도로 되게 뿅 간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. 니네 불행하지? 나 되게 행복한데? 이런. 될 수 있어요. 누구나 인싸가 될 수 있어요. 몰라만 잘하면. 아니 모른다는 놈한테 누가 이겨요? 아무도 못 이겨요. 나 페라리 타는데? 뭐 페라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. 아 그래. 나 요즘 걸어다녀. 사정이 있어. 존경을 끌어내야 되잖아요.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여러분. 그러니까 몰라는 못 당하는 거예요.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몰라로 버티시고요. 안 힘들어도 몰라로 계속 무장하시면 큰 도인 되실 수밖에 없어요. 왜? 세상에 초연해질 수밖에 없어요. 모른다는. 아니 알아도 내가. 아니 그게 엄청 귀한 차라는 거 알아도요. 지금 몰라면서 내면에 만족하다 보면 나한테 별 의미가 없거든요. 제가 제일 한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부패 초대받아서 부패 가다가 배고파서 식빵 사 먹은 게 제일 식빵 사 먹고 부패 가니까 사내진미가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. 배가 부르거든요. 하도 배가 고파서 먹었다가.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. 그래서 몰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식빵 드시는 거예요. 페라리는 사내진미라면 그 앞에서 식빵 드시는 거예요. 몰라 몰라 하다 보면 봐도 그냥 난 딱히 차가 필요 없어서 이런 생각이 황당한 생각이 납니다. 그래서 잘 써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주눅 들어서 합리화하려고 아니에요. 자기 내면에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껴버려요. 자기 내면에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